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5.1% 오릅니다.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양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5.1%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배우자와 자녀, 부모 등 부양가족에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.1% 인상됩니다.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,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됩니다.